정말 저와 저의 아내에게 너무나 축복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1세와 1.5세와 2세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와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면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example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러한 모든 차이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세대들이 함께 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언약,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 나라로서,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이렇게 모아주셔서 그래서 이 모세 5경서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된 우리, 한 나라로서, 한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새 나라를 통하여 새 세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나라로, 새 나라로 우리가 쓸 때에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세대를 통하여 차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95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서울 올림픽 광장에서 그 여러 차세대의 젊은 세대들을 모아서 정말 한국을 이끌어 나갈 그런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의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10만 명의 어머니들이 10만 명의 성교사들을 배출하기 위하여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데이빗 킨 목사님, 소 목사님과도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열심히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 어머니들이, 그 어른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세대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리는 그날을 위하여서 북한은 열릴 때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온 나라와 족속을 정말 섬기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냐면요 184개국 나라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1995년도에 다시 한번 차세대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 기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기호 씨는 그 당시 아주 음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아마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인기를 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호 씨의 마음 속에 그 투르크 창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94년도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95년도에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드디어 이 청년이 성교의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투르크 창에 있는 그 많은 광범위한 나라들을 성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호 형제는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목생들에게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차를 타고 이제는 그 실크로드를 향하는 그러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 씨는 4명의 성교팀과 함께 몽골에 있는 룰란바트에서 저기 도시까지 4개월 동안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찬양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이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기간 동안 도시마다 다니면서 기타를 꺼내고 찬양으로 사회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마세도니아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 가운데서 기도하고 많은 성사들을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며 그들을 신방하며 성길 때에 그래서 귀중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삭스탄에서 정말 일치와 그 다음에 하회와 평화를 위한 그러한 아주 광범위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And there was so much ethnic conflict that he said what we need is ethnic reconciliation and the peace of God to come into the Turkish world 왜냐하면 타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그 다음에 그 conflict, 다툼을 통하여서 그러한 아픔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민족 화해와 평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삭스탄에서 실크로드 2000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삭스탄에 의료 성교팀이 들어와서 의료 클리닉들을 사기 시작했고요 의료 성교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They had many dancers and festival of worship in the large stadium in Alma-Ati 그리고 Alma-Ati라는 그 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들과 정말 무용으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And the reconciliation began with the different servants of God within Kazakhstan and all over the Turkish world 그래서 그 카삭스탄을 중심으로 모든 그 트루키 창에 있는 성교사들, 지도자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든 이도들이 함께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And God uses the younger generation with their creativity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세대의 그 아주 개발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이 젊은이들은 한국의 그러한 영적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It was worship music, singing to God 그리고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And it was this ethnic reconciliation and call for peace for the Korean peoples and for the Turkish peoples 그래서 민족 화해, 화해와 투평화를 그 트루키에 있는 그 성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한국 성교사들의 이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트루키 장애의 많은 지적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990년쯤에 2000명밖에 없었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는 1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트루키 장애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 차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encourage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약 성경 여호수와 1장부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와에게 일러가라 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노네스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리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알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 차세대를 향한 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이 차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극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과 명령과 지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7절 말씀에 이들이 종 모세 내게 영을 뻗치게 행하고 자라나 그러나 치우치 말라 하는데 그 servant 종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종들에게 주셨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을 손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praise the God all the way across each one of you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저는 믿습니다 that is wonderful because God is going to use as you say you are his servant God is going to use your mind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요 새로운 세대를 부르고 계신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나 여호수와와 갈렙은 온전하다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 어떤 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면서 왜냐하면 그 지나간 세대들은 하나님의 응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세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요 이 세대를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코브로이라고 함께 일을 할 때 이 세대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세대가 언약의 땅에 들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세대에서 두 사람이 여호수와 갈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You got the message You got the message Because they were Well, you remember the word 전심으로 전심으로 wholeheartedly wholeheartedly 전심으로 And so you had Caleb and Joshua different from all the rest of the generation 그래서 이 지난 세대 중에서 여호수와 갈렙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Because they had a wholehearted commitment 뭐냐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Can we say wholeheartedly in English first generation wholeheartedly This is a great first generation speaking such good English 영어들을 너무 잘하시는군요 Okay, now we have generation 2 second generation and 1.5 and Korean language 전심으로 You see, they pretty good too Let's give them a clap for this other generation Okay And what it is is God we have give all of our heart to God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And then we can become the servants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re is your heart tonight?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How much of your heart have you given to the Lord?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 전심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Sometimes in the world we give a little bit of the heart to the world in which we live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But if we want to be God's servants we need to give God all of our heart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종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Just like you've got your hands up I'm going to say Can you raise your hands if you want to give all of your heart to God just go like this This is what it takes A new generation are all those who have a full heart 세 세대란 말은요 사세대라는 그러한 관점보다도 이 온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세대를 세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와도 젊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올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부르시되 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 광야생활 38년 동안 집중하였던 것처럼 이 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 세대로서 나온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처럼 저희도 그 세대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세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물심양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홀, 이 기호 씨와 같은 그러한 젊은 세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방금 교회에 들어오면서 단기 성교 팀장 하시는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단기 성교 팀들이 올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놀랍고 익살링한 것은 젊은 세대가 이 올해 한 해에 너무나 많이 단기 성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티네이저들이 성교를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를 우리가 집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우리가 세울 때에 이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며 이 성교의 미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슈아에게 너희들이 내가 주기로 작정한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세대들이 세세대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차지하는 복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벽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보여주는 모든 여러 나라들입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나라들을 열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가시기를 수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소아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요소아 1자 기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산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예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열방으로 가서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향하여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너의 발로 밟는 그 땅이 그 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로 밟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개가 넘는 단계성교팀을 보냈는데요 그 단계성교팀원들이 밟는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갑니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교를 떠날 때 우리가 기도하며 갑니다 그 나라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딴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당할 자가 없다는 그런 약속을 얘기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서로 말씀하십시오 우리 샘 목사님에게 한마디 여러분들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러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스탠드 스트롱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오 씨와 그 네 명의 성교팀이 실크로드를 달리는 동안에 곳곳마다 서서 하나님 이 땅은 주의 땅입니다 이 땅은 주의 땅입니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성교사들과 많은 의료 성교사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길을 밟으며 실질적인 성교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인간들과 인간들 나라들과 나라들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A new generation coming forward by faith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Made of people with a whole heart towards God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And there's a third thing that God says He has a purpose for a new generation He has also a promise for the new generation And finally He's got the prescriptions the instructions for the new generation And now you're understanding the new generation is everyone who's got a whole heart toward God So all of you said you have a whole heart toward God so these are for you So we can go together into the land that the God has prepared for us And so in chapter 1 we read about how we should go what is it that we must do And the first thing in verse 6 is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discouraged God is on the throne God is on the throne God has given the promise God will never leave us God will never leave us nor forsake us God's word will be fulfilled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There are many distractions to the left and many distractions to the right And God says there is one path And as we follow the path of the Lord that land is the land that He will give to us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 So Kijo Lee was a young person Kijo Lee was a young person But God gave him a path all the way from Skopya, Macedonia all the way to Ulaanbaatar Ulaanbaatar Yeah I was waiting for him You know if he got it I was waiting for him Ulaanbaatar I was waiting for him Macedonia I was waiting for him 말씀을 순정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Who's preaching? You or me is preaching And then all the way to Urumqi, China And then all the way to Urumqi, China And then all the way to Urumqi, China Silk road goes Urumqi, China Ulaanbaatar All the way to Skopya, Macedonia Yeah So that Silk road goes to Urumqi, China Ulaanbaatar All the way to Skopya, Macedonia 150 million in the Turkish world 150 million 많은 사람들이 Urumqi, China And all these Tans, you know And then there's also Turkey Most are in Turkey But God has brought a new A new wave of his spirit of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So 이 하나님께서 이 Tukki, China 놀랄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And the Korean churches played a major role 그 일 이래 한국 교회가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Kenneth Song from the church has been many times Four times he's been to the Turkish meetings Kenneth, Kenny 우리 손경일 목사님도 이 Tukki 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한 미팅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He's going again this year 그리고 올 여름에 다음 달에 또 가지 않습니까 I was there last year when there was about 2,000 people and some of you were at that meeting 2,000명이 모인 그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 그곳에서 있을지 모르는데요 터키에서 에베소에서 연중회가 있었습니다 And your pastor Peter Song had some words 손희 씨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Daniel Kim who was from Sarong community and went over to the Hallelujah Church 지금 할렐루야 계신 우리 김승훈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고요 We had a very special moment when we turned this way and said May the Lord come in from Him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special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And inviting the doors to be opened from Psalm 24 Let the King of Glory was in the marketplace where the apostle Paul used to walk And suddenly there was no light There was no sound system We'd only been there half an hour so we had all the meetings still And then I saw that the Bethel Korean church has a mission when I saw what happened to Kenny's song Because even without any sound system he came and began to direct the worship of God And for 20 minutes he was And you could hear his words His voice is getting out of the way until he lost his voice Can you imagine Kenny's song without a voice Can you imagine Kenny's song without a voice Can you imagine that was the moment for the meet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is kingdom of God There were so many distractions but there was focus when Kenny came to see There were so many distractions when Kenny came to see So don't depart to the left to the right Be focused No distractions Don't be discouraged even when the lights go out Be encouraged in the Lord And then there's one last thing that it says here In terms of God's instructions He says Do not be disobedient He says Make disciples of the nations It's a call from God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난 너무 어려서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젊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드는 일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일세로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세대가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수아가 바로 그 일세대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수아를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와라는 그 이름은 저슈아라는 그 이름은요 저슈아, 딜리버, 구원한다, 구속한다 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 더 이상으로 믿음으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차세대를 향한 이 새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언급해서 다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e took five steps to take the land of Korea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다섯 명의 제자를 가지고 그 황무지했던 그 한국 땅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특별히 김용기 장로님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He began with the most unfertile land in all of Korea Peninsula 뭐냐면 김용기 장로님은요 한국에서도 제일 황폐하고 황무지한 그 땅을 선택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And he took and he walked just like it says here Wherever you lay your foot, that belongs to the land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 사람이 걷는 그 발을 딛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And it began in one place on the yellow mountain it was called 그래서 황무지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But then he went walking throughout the mountains of Korea and it happened in other places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됐지만 여러 황폐한 곳을 다니면서 이러한 사역들을 점점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And what were the five steps that he took? 그래서 그 다섯 가지의 발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Step number one was to pray, to cry out to God every morning and every evening 첫 번째 단계로는 그 김용기 장로님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And step number two was to think about how God has made the universe and then he made his own training center that way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주신 것은 기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를 훈련시켜 짓지는 훈련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So when we arrived, my wife and I in 2006 in the month of May He said this is the cleanest air and the cleanest water in all of Korea He said that to me 2006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기도 산에 올라가서 공기를 마시며 물을 마시는데요 김용기 장로가 이랬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깨끗한 공기라고 하셨습니다 And when we had breakfast at his home, he came out and he said there are 200 different species of plants right outside our home 그리고 그 황폐했던 땅에 이전은 그곳에 많은 곡식들을 심어서 채소들을 심어서 200 종류가 넘는 그러한 채소들이 생산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He dedicated the mountains, the high part of this place that was called the Yellow Mountain to God and so they had 70 little buildings for prayer in the mountains to love God And then in the middle part it was for teaching and the teaching was to teach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nd then it was the soil was the third part of this vision and the third part was to love the soil He said because man has come from the soil we must love the soil 왜냐하면 인간은 그 흙에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사랑하고 땅을 아끼고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Because Jesus became incarnate as a man we must love the soil Love God Love God Love one another and love the soil 그래서 그분의 신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것이 그분의 신념이었습니다 And then he said we must do it the Jesus way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ree qualities from the life of Jesus work, service, and sacrifice 그래서 일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이 사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The Bible says God works and the Son of God works also 성경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And serve because we're not only serving ourselves we're serving others 그래서 섬겨야 되는데요 내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And the greatest thing we can give is sacrifice is Jesus gave his own life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귀중한 이 헌신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So the principles he taught were work, service, and sacrifice 그래서 이 원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일하고 섬기며 헌신하라는 것을 가르쳤요 And then the third thing he says we need a family that honors God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져야 된다 What are those values in the family for every family that could honor God 그리고 그것을 그 가정가정마다 가치관으로 세우고 그러한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야 되겠다 And he said it as an invitation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Let us be of the belief of God Let us be believers in God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Second, let us work perspiringly until we work so hard that we perspire Perspire is sweat 우리가 땀을 흘리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고 했습니다 Third, let us not spend all of our money but let us be thrifty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허락망탕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모아서 잘 사용하자는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As a family, let's be self-sufficient Let's work with each other so that we can cover the needs of the family 그래서 그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돕고 일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As a family, let us cooperate and collaborate 그래서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자는 그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And finally, if there is a neighbor and a family that needs us let us go and help the other family 그래서 우리의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So it was like a new family spirit 그래서 정말 전에도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가족의 가족관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And when President Park who was president at that time in Korea heard what was happening he came and visited in 1972 And he said what is happening here is what should happen in all of Korea And the rural communities were beginning to change in Korea And it became an ideal vision village movement Ideal village movement So the president Park said we need to do this for every village in all of Korea So it's like the steps of one man like Joshua's steps In Korea it was Kim Jong-gi steps that God used significantly And the new village movement brought the miracle of the Juan River This is one Christian who took Joshua seriously and started to walk and take the same What about you? Are you ready for a walk? Anybody ready for a walk?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by faith? So we've left a little time for us to take a walk together tonight to conclude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And the 1.5 generation So this is how we'r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with steps of faith Wherever we put our foot we trust God for spiritual breakthrough So we're going to ask that you come and that you come up here and we're going to go by these flags and this map And we're just going to pray that breakthrough will come in these nations Even if you don't know which these nations' flags are God knows what they are So Lord, this nation you know or this nation you know and just pray for breakthrough and God's blessing on these nations And then you go back and then you sit down again Is Korea in this nation? Korea is over this one? Korea is over this So bring Korea and let's put Korea in the middle here So maybe you can stand and they can also pray around there We will keep Alex on his feet for a while And then we will have the worship singers come And we will close the time of worship and prayer And we will worship and pray And we will worship and pray First of all we are going to start with the walking And usually we have first generation go first but this time first generation goes last So first we will come the 1.5 generation 1.5 first Then we will come the 2.0 generation And then the 1st generation come 1.5 세들 빨리 나오십시오 1.5 세들 빨리 나오십시오 1.5 first coming up here and praying 빨리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밖으로 뒤로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 가는 시간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는 시간 We need some background music and worship first And we're going to take the promised land Hurry hurry Music Okay Okay First they will start 자 우리 정말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with a prayerful heart We heard the message tonight This is not just out of whatever because Pastor Lewis is asking us to do We just do it No God is calling each and every one of you Tonight we take a stand We obey God's calling God has a great purpose for Korean Americans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 churches and everyone who's standing here whether you are 1.5 or 2nd generation 1st generation God has spoken God is calling you So let's take this serio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국기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We're going to do this together Amen? So would you go 1.5 generation go through the flag first Go ahead Anyone first Just go Just go Don't hesitate Do not be afraid The Bible says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Alleluia 여러분들을 선포하시켜서 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내가 새 세대로 새 나라로 하나님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Alleluia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We pray to you Lord Jesus These nations You have to move Quicker Move a little faster Faster Maybe some of you can go through the map 열방의 지도를 가면서 Touch it Touch the map and say This land I bless in the name of Jesus 여러분들 국기뿐만 아니라 벽에 있는 지도를 지도에 손을 얹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Some of you go to the map And half of you go to the fla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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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쪽으로도 가세요 지도 쪽으로도 가세요 반은 지도 쪽으로 가시고 반은 블랙을 가시고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에 발걸음을 빨리 빨리 해서 가지만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발로 밟는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You could skip it 조금 빨리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축복하면 되겠네요 It's okay Just by touching the flag You don't have to take too much time You know it's an act of faith We're just touching the flag of these nations We're blessing each and every one of those nations And as we walk by the map of the world We touch with our hands and we bless our people We bless these different countries that we see We touch, we bless So it doesn't matter It doesn't take too much time You don't have to take too much time 여러분들 이 국기를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나라들을 만지면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1세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First generation, come! 1세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First generation,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여 이 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이 나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수원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올려주세요 가사 좀 올려주세요 가사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맙상 Jesus, I believe in You And, Lord, are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That You are God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ieve in You And I would call To the ends To the ends of the earth Yes Lord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Lord I'm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Yes You are God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And I will go To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Lord I'm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That You are God Hallelujah Let's continue to declare that Jesus Jesus I believe in You And I will go To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Lord I'm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That You are God One more time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And I will go To the ends of the earth With Your message God To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 Hallelujah Lord I'm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That You are God 자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우리 손으로 앞으로 향하여 드려서 아직까지 정말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우리들을 보면서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형제들을 주여 우리의 자매들을 우리 셋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발걸음을 세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불려드릴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약의 땅을 아버지 찬양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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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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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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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arth for you Lord are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Yes, God, we believe That you are God Jesus, I will be Jesus, I will be Let us all stand And out of the circle She is the Lord She is the Lord Oh, Jesus, I will be Lord are the Son of God And all the world will see That you are God That you are Go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Oh, yes, Lord Oh, hallelujah Oh, hallelujah O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s we call it Is your glory Oh, oh, oh Yeah, yeah, yeah First of all As we are about to finish up The line of the marching Of faith Let us continue to pray God is calling each and every one of you tonight We are in the presence of God And there is a special anointing here in this place Take it Receive it And believe it with all your heart Second generation Is our time For you and I To stand in our faith To start praying for our first generation Without them You and I We will not be here Without our parents' generation Without the first generation Without Moses Without Joshua And Caleb You and I We will not taste The honey and milk Of the promised land That's why you are here Standing before God And before People of God We are going to have to cry out to the Lord Let us not be content Of where we are God is calling you out To come out from your comfort zone Where are you standing in the Lord right now How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right now God is calling you my friend God is calling you my brothers and sisters There is a great purpose Great promise Great commandment that we need to fulfill We need to cry out to God tonight To forgive our sins Forgive our pride Lay down all the things that we have Asking the Lord to burn all our dross And all our sins Before the Lord So that you and I Might be used by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1세대와 1.5세대와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로 새 세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성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 감함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1세대와 2세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외치며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여 오 하나님 바랍니다